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의 박세준입니다 지금까지 1에서 3등급만 영상에서 다루고 있었지 않았냐나 좀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4에서 5등급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수시 전형을 했을 때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요 중위권 학생들, 학부모님들 지금 집중하셔서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학종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같은 대학이어도 교과 전형이랑 학종 전형에서 평균 내신 등급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은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에 차이가 많이 나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더 역전을 한다거나 이럴만한 요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에서는 종합 전형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입결을 통해서 어떤 학교 그리고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모든 학과를 또 지금 다 다루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몇몇 학과들만 살펴볼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협성대가 있고요 청운대학교 홍성 캠퍼스 그리고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5등급 대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입결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협성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보면 50% 컷이 5.15고요 70% 컷이 5.15예요 똑같죠? 그리고 금융보험학과 같은 경우에도 5.57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인기 학과들도 좀 있는데 호텔관광 경영 같은 이런 학과들도 5등급 대학생들 준비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아요 다음으로 청운대를 살펴볼 건데 5등급 대학생들은 대부분 제2외국어 과들 아무래도 조금은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학과들로 많이 준비를 하게 되고요 백석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특수교육과 같은 그런 좀 특별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준비한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특수교육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다면 내가 내신이 5등급 정도가 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4등급 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먼저 상육대의 입결을 한번 살펴보면 글로벌 한국학과는 50% 컷이 3.77 70% 컷이 4.20 유학교육과가 3.44 여기는 70%도 3.44죠 그리고 컴퓨터공학부는 4.67, 4.93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유학교육과 같은 이런 인기 학과들은 4등급 대학생들이 지원하기 좀 어렵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차익과대를 살펴볼 건데 차익과대가 올해는 미래융합대학으로 선발 방식이 바뀌어요 2022학년도까지는 차익과대가 학과별로 선발을 했어요 그 입시 결과를 좀 보면 인기 학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4등급 대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융합대학으로 통합 선발을 하더라도 4등급 대학생들이 충분히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한신대를 살펴볼 건데 2023학년도 입시부터 계열 통합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계열 통합이었을 때의 결과는 아직은 발표 전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직 기다려 봐야 되긴 하지만 2022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4에서 5등급 사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중위권 학생들이 준비하기에 좋은 학교니까 한번 목표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볼 학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만 돼도 합격할 수 있어요 입결 결과를 보면 50%는 4.49였고요 70%가 4.79였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도 그렇고요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4.0대 중반만 형성하고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당연히 간호라든가 경찰, 의대 이런 데는 어렵다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를 볼 건데 자율융합계열은 50% 컷이 4.18이 나오고요 70% 컷이 4.37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4.56, 4.64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산출 반영 교과목에 또 설명이 되어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딱 이거 5개의 주요 과목들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소프트웨어 학부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학부라든가 이런 학과들은 4등급에서 준비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은 있어요 다음으로 볼 학교는 강원대입니다 동물응용과학과라든가 동물산업융합이라든가 산림과학부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4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전형에서 미래인재전형2가 생겨요 여기에는 면접 4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이 조금 낮지만 생기부를 충분히 잘 챙겼고 면접도 잘 볼 자신이 있다면 이 전형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 내신 성적보다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다음은 이제 충북대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50% 컷은 3.98이에요 근데 70% 컷이 4.10이죠 지역건설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4.13, 70% 컷이 4.18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10 초반 정도인 학생이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충남대를 살펴볼 건데 컴퓨터융합학부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인재전형이긴 하지만 열심히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공부하고 활동을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전형이에요 그리고 영농창업 부분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원예학과나 응용생물 같은 이런 학과들도 준비해 봄직합니다 진로 목표랑 관련해가지고도 어떤 학과 전형들이 있는지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청운대 같은 경우에는 인천캠퍼스랑 홍성캠퍼스 두 개가 있는데 인천캠퍼스에는 광고홍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3점대 중반 정도는 되는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해요 그래서 여긴 좀 어렵지만 그 외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4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청운대는 산업대학이어서 수시 6장 카드에 소속이 안 돼요 그래서 6장 플러스 알파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것도 생각해주면 좋고요 다음으로 한림대를 살펴볼 건데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50% 컷은 4.89였고요 70% 컷은 5.11이었어요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4.35에 50% 컷이었고요 4.66에 70% 컷인데 인기가 있는 학과 중에 하나예요 4점대 중반 후반이어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이제 백석대에 대해서 볼 건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학과가 있는데 경찰학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학과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인데 경찰학부를 4점대 중반 정도면 충분히 준비해 볼 수 있다 참고해주면 좋고 취업이 잘 되는 거 치위생과 같은 경우도 4점대 중후반이면 지원해 볼 수 있으니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대예요 영미언어문화학과 여기가 이제 4점대 중반이든 후반이든 지원해 보기가 괜찮은데 다만 여기가 좀 생기부를 많이 보니까 생기부 정리가 잘 돼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잘 해보면 좋겠고요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도 50% 컷이 4.52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70% 컷은 4.89인데 4등급 대학생들의 성적이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학과들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인기학과들 몇 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다음은 환경대를 볼 건데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 문예창장 미디어 컨텐츠 홍보 전공 다 섞여있는 학과인데 이쪽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도 참고해주면 좋고 식품생명화학공학이나 컴퓨터 응용수학부 같은 학과들도 4점대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학과들도 지원해 보기가 좋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면은 6등급이 합격하는 사례도 있죠 야간이니까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4,5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고1이나 고2 때 4,5등급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서 등급이 올라가고 생기부도 열심히 챙겼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는 학교들을 상향, 최상향으로 지원해 볼 수 있으니까 인서울 그리고 경기권 주요 대학에 대한 꿈을 절대 버리지는 마세요 이제 내신 3등급이라고 하면 뭐 지원하게 되는 학교들을 보면은 좀 높은 데들도 있어요 어 저기 3등급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 과목이 한두 과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수학과에 지원해 그런데 수학은 1등급인데 국어가 5등급이야 그럼 평균 3등급이죠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맞는 과목만큼은 정말 잘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적정이나 안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상향이에요 무조건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 동국대부터 이야기를 해줄 건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학과는 중어중문학과나 일본학과 이러한 제2외국어학과 아니 거기는 외고 국제고 애들한테 밀리는 곳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챙기는 활동들을 일반고에서 챙긴다 이게 훨씬 메리트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하려면 진짜 본인이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챙기고 성적도 올리고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준비할 수 있다 오히려 제2외국어학과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동국대 입계 결과를 보면 북한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3.13 그리고 최저는 4.77로 형성이 되어 있죠 동국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면접 1차 서류에서는 최초합을 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진 학생이 면접을 보고 나서는 추가 합격권으로 밀려난 학생이 있습니다 1차에서는 추가 합격권 성적이었던 학생이 면접을 보고 최초합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건 뭐다? 이 학교는 학생이 이 학과 그리고 본인의 진로 흥미 분야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반드시 진정성 있게 챙기고 면접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다음으로 국민대를 살펴볼 건데 중국어문 전공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5.40에 70% 컷이 5.91이죠 이거 딱 봐도 이거 자사특목 학생들이 많다는 소리죠 외고 학생들 특히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도 3등급 정도 받아주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시스템 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50%는 3.03이고 70%가 3.24잖아요 살펴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광운대입니다 전자통신공학, 전자융합공학, 전자재유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수학과,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국어국문학과, 영어산업학과, 법학과 같은 이런 학과들 많이 있어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국문학과라든가 영어산업학과 이러한 학과들이 3점대 초중반 정도 되면은 지원해 보기가 괜찮아요 다음으로 상명대학교입니다 문원정보라든가 각종 사범대, 식품영양학 이러한 인기학과들을 제외하면은 3등급 초중반대 학생들이라면은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컨텐츠는 최저가 3.62로 형성이 되어 있고 평균이 3.21이죠 공간환경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3.34, 최저가 4.16이에요 그래서 3등급 중반 정도 학생이라면은 생기부 잘 챙겼다면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3등급대의 인서울 경기권 주요 대학들 이 대학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과에 어울리는 교과목만큼은 잘 본 경우 그리고 상향곡선을 그려서 내신이 점차 향상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3등급 쭉 찍었어 그러면 이제 더 어렵죠 전국의 중위권 학생, 학부모님들께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목표 좋은 대학들로 잡고 싶을 겁니다 근데 나의 현재 내신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입시 준비예요 내가 지금 내신이 5등급이야 근데 저는 정시보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갈 거예요 나겠냐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 내신에서 어디까지의 범위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로 그랬을 때 성적을 가지고서 다그치거나 하지 마세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디는 어디 갔니 이런 것들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역효과 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학습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상담 때 학부모님들 말씀하고 학생들 이야기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두고서 오시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4에서 5등급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들 그리고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과 학과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뭔가 현실적으로 접근하니까 이상하고 다르니까 좀 당황하셨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 앞에 있는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 라인들을 잘 파악하고 나는 어느 정도 범위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4,5등급 학생이지만 내신도 상향곡선을 그리고 생기부도 더 잘 챙겨서 그래도 목표했던 학과를 합격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꼭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유니비클래스의 박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